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. 저는 지금 시스템과 시스템 오모의 2020년 FW 프리젠테이션이 열리고 있는 파리 팔레드 도쿄에 나와 있는데요.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프리젠테이션이 열릴 겁니다.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. 이번 컨셉이 뉴 오더라고 해요. 뉴 오더는 80년대 영국에서 아주 핫했던 밴드의 이름인데요. 그들이 활동했던 80년대, 90년대의 구조적인 실루엣을 시스템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. 기대되시죠. 올 가을에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저는 쇼 재밌게 즐기고 갈게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